Q. 기사수처와 만진영입니다. 오늘은 최근 유튜브 그리고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BJ, 철구 관련 논란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개요를 한번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3일이었죠. 철구가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한 여성 BJ가 홍록기 같다라고 말을 하자 박지선은 꺼지세요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거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박지선씨 고인에 대한 명예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박지선이 아니라 박미선으로 하려고 그랬다라고 사실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음 날이었죠. 지난 4일 박미선씨가 누구세요? 외모 지적하기 전에 거울부터 얘기하시죠. 생각하고 얘기하라고 뇌가 있는 겁니다. 라고 글을 올리면서 이 파장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결국은 이 철구는요. 8일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방송 도중 생각 없이 말하는 점 죄송하다. 앞으로 말실수 조심하면서 방송을 하겠다. 실망시킨 분들께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본인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려 한다라고 느꼈는데 이때 일부 시청자들이 반성의 의미로 머리를 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철구씨가 또다시 격한 반응을 보였고요. 그러다가 한 시청자가 이 별풍선, 이 BJ들에게 주는 가상화폐인 거죠. 이거 1만개, 약 100만원 됩니다. 이걸 두 차례 연달아 보내니까 곧바로 다리깡 가져와라 하면서 현장에서 생방송 도중에 머리를 밉니다. 그리고 이에 또다시 별풍선을 받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거든요. 이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의 대다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진정성 있는 사과까지 바라지도 않고 최소한의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다고 해서 철구씨가 방송을 중단하게 되거나 일반적인 연예인들처럼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요즘 워낙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유튜버라든지 그런 분들이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할 뿐 유튜버들과 연예인들은 본질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이 둘이 완벽하게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은요.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자 그 설명을 위해서 앞서 문제가 됐던 뒷광고 논란을 얘기를 해볼게요. 뒷광고는 말 그대로 뒤로 광고비를 받고 돈을 받으면서 앞으로는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대놓고 홍보를 해줬다. 해서 질타받은 게 뒷광고 논란이었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내돈내산이라고 내돈주고 내가 산 물품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게 뒷광고였던 게 걸려서 문제가 된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를 비롯해서 가수 강민경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몇몇 먹방 유튜버들도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죠. 지금 현재 어떤가요? 대다수의 먹방 유튜버들은요. 방송을 중단하겠다, 은퇴하겠다 하다가 다 돌아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별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혜연이라든지 강민경이라든지 그쪽은 아직도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연예인은요. TV가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제작진이 배제하고 쓰지 않으면 그들이 TV에 나올 수가 없어요. TV를 보는 불특정 다수, 대중들이 불편하다, 출연시키지 말아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제작진 입장에서도 유튜버들라는 것처럼 그냥 신경 안 쓰고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연예기사에 댓글도 안 달리는데 할 수 있죠. 그런데 방송법이란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심의기관에서 심의를 해서 벌점을 줍니다. 벌점이 쌓이면 이제 방송을 또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어요. 그럼 방송사는 무섭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출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뭐예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니까 자숙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유튜버들은 어때요? 그들 자체가 방송사예요. 유튜브를 비롯해 여러 가지 이런 아프리카 TV라든지 그런 개인 채널들이 그들에게 각각 하나하나의 방송사를 만들어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은 그래서 논란이 있어도 그냥 방송을 강행하면 됩니다. 이걸 제대할 방법도 마땅치가 않아요. 법적 대응을 그래서 당사자가 한다. 예를 들어서 철구 씨 논란 같은 경우에 박미선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 법적 대응을 한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 2년에서 3년 걸리고 변호사 비용 엄청 드는데 벌금은 굉장히 미미해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 기간 동안 방송으로 벌어드는 돈이 훨씬 크니까 벌금 어느 정도 내고라도 방송을 하는 게 낫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왜 그들은 개의치 않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계속 방송을 하냐. 이거에 대한 답은요. 공교롭게도 철구의 와이프인 또 다른 BJ 외지래가 좋습니다. 외지래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생방송 중 철구 논란에 대해서 박미선이라고 했다잖아 라고 반박을 하면서 어차피 다시 잠잠해질 거다. 그래봤자 우리는 잘 먹고 잘 산다. 방송 정지 먹으면 휴방하면 된다 등의 얘기를 내놨습니다. 본질입니다. 1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의 본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더 하나 말씀드리면 유튜브랑 TV를 보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유튜브는 모두 보라고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TV는 모두 보라고 하는 방송이에요. 지나가다 길거리에 틀어져 있는 TV이건 식당에 갔을 때 거기 있는 TV이건 불특정 다수 아무나 보라 하는 게 TV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대해서 처벌을 하죠. 근데 유튜브는 뭐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연예인들은 그 TV에서 뭘 제일 신경 쓰느냐. 평판과 시청률이에요. 평판이 긍정적이고 시청률이 높을수록 돈을 많이 벌어요. 자기의 몸값이 올라가죠. 그들은 대중연예인이에요. TV에 나온 연예인들이 신봉하는 건 뭐예요? 평판과 시청률. 유튜버들은 뭐를 신봉할까요? 구독자를 신봉합니다. 그 구독자들이 자신의 클릭수를 올려주고 그들이 별풍선을 쏴주니까요. 결국은 뭐냐. 철구 구독자가 150만 명이거든요. 이 150만 명이 계속 보고 있고 그들이 별풍선을 쏴주고 지지를 해주면 철구는 이 방송을 계속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그동안도 철구의 그런 방송 패턴과 언행을 재미있어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는데 철구 입장에선 방송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넙죽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게 철구답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별풍선을 쏴주고요.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방송과는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제가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자극은요. 논란을 즐깁니다. 자극적인 콘텐츠는. 예전에 성인방송 채널이 꽤 있었어요. 지금처럼 온라인이 엄청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였는데 거의 2000년대 초반이죠. 성인방송, 바나나TV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했어요. 당연히 뉴스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방송이 생길 수 있냐. 청소년들이 찾아 들어가면 어떡하냐. 미성년자들에게 아주 이런 불온한 콘텐츠가 노출이 된다라고 일제히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방문자 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 자체는요.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와 질타를 받을수록 더 성장을 해요. 여러분 이소부야의 분노의 사과라는 이야기 아세요? 지나가던 행인이 바닥에 사과가 있으니까 발로 툭 찼어요. 사과가 조금 더 커졌어요. 이게 뭐지? 또 찼어요. 더 커졌어요. 몽둥이로 두들겼어요. 더 커졌어요. 결국은 너무너무 커진 사과가 길을 막아서 이 행위는 길을 지나갈 수조차 없게 됐다는 게 이 이소부야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논란을 그 사과에 비해 한 것 같아요. 논란이란 건요. 논란은 논란을 먹고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일이 커지는 거죠. 근데 그를 통해서 철구라는 이름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올랐고 이게 뭐지? 하고 그동안 철구를 모르는 사람도 철구를 알게 됐고 그의 유튜브 채널을 찾아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며칠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한 매체에서 노출이 심한 유튜브 채널이 많다. 근데도 전체 관람가다. 여성들이 속옷만 입고 라면을 끓여 먹고 신체 일부를 노출한다. 라고 하면서 그 채널의 이름을 그대로 기사에 넣었어요. 비판 기사였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사 댓글에도 이거는 그 유튜브 방송을 홍보해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느꼈고 저도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을 가보니까 댓글이 그거예요. 뉴스 보고 왔습니다. 궁금해서 더 찾아보게 되는 이런 대중, 군중 심리를 자극했다는 거죠. 제가 볼 때의 이 철구 사태는 그대로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더 찾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구독자를 늘리는 유튜버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과연 진정어린 죄책감을 갖고 사과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일단 불똥이 엉뚱한 곳을 켰어요. 이 철구와 외줄의 자녀가 초등생이 입학을 하는데 어디 사립초에 들어간다. 근데 여기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또 다른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결국 이름이 거론된 인천 소재의 한 사립초에서는 공식 입장까지 냈습니다. 비제의 철구 씨의 딸이 땡땡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댓글이 이런 겁니다. 부모가 잘못하려고 그거에 대해서 진정어린 사과를 안 하니까 그 불똥이 자식에게 튄다. 결코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왜냐? 그 아이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거든요. M1, 잘못이 없는 그 아이에게 불똥이 튀는 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연좌제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히 방송을 하면서 큰 돈을 버는 걸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는 없지만 결국은 유튜브의 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딱 두 가지예요. 구독자 감소, 채널 폐지. 구독자 감소는 제가 봤는데 이 논란이 일고도 이 150만 명이 넘는 구독자 수는 요지부동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그 150만 명은 여전히 철구를 구독하고 있고요. 그럼 이건 인위적으로 줄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나가라 나가라 등 떠밀 수 없거든요. 그럼 채널 폐지인데 채널 폐지하면 다시 만들 수 있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거대 플랫폼에서 그들이 그들 명의로 직접 얼굴을 비치는 채널을 아예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이때도 중요한 게 뭐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들이 그 채널을 운영하지 못하고 채널을 폐지하는 사유가 되느냐에 대해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없이 그냥 없애자 이건 역시 폭력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요.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고영욱, 정준영 등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폐쇄시켰어요. 왜냐? 인스타그램의 원칙 중에 하나가 성범죄 등에 연루된 사람들은 계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건데 그들은 성범죄로 법적 처벌을 받았죠. 이거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갔고 인스타그램 내부에서 검토 후에 계정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인 거죠. 유튜브는 아직까지 이런 구체적인 제제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왜냐?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은 구독자를 확보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광고가 붙으면 그거에 대해서 유튜브도 수익을 꽤 떼가거든요. 결국은 인기 있어서 사람들이 찾는 컨텐츠가 유튜브에게도 수익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가 쉽게 나서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